팝! 팝! 처음은 밥을 먹으려면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래서 얻어낸 룩! 잘 먹겠습니다! 아 역시... 먹을 때 이거 매트가 필요한데 근데 매트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킨 맛있다. 아 근데 한강에 와서 이제 풀밭에서 먹어본 적을 광에서 먹어본 적을 아 근데 진짜 게임들이 어려운 게임들이긴 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딱 저희가 핵심만을 다 골랐을까요? 근데 핵심만 골랐어요. 게임할 때 나는 되게 신기했던 게 명장면이 두 개 와져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승진 언니가 1분을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나? 아 맞아. 그리고 피처링 볼드보트 피처링 볼드보트 예술이었어, 승진아. 그래요? 좋아. 예쁘게 나올 거예요. 해리포트와 승진이의 돌잔치 와 근데 우리 진짜 배고팠나 보다. 응. 근데 인근 양이 많다. 그럴게요. 맞지? 양이 많아. 그렇지? 그리고 또 독발에는 무죠. 그쵸? 잘 보세요. 피자 위에다가 독발과 물을 이렇게 올려요. 여기 윤영 씨 지금 제가 방금 약간 질투난 거 같은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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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를 항농크 무는 거예요. 저는 요즘 형 그거 너무 올드한 방식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올드하다. 저거 보세요. 굉장히 직구를 날려고 굉장히 직구를 날려고 뭘 못 봤구나. 어떡해. 되게 빨랐거든요 방금. 되게 빨랐어. 방송은 본만 알았구나. 얘기하세요. 그럼 오늘은 물 위에서 모든 걸 다 하네요. 네. 정말 신기해요. 오늘은 좀 기이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많았다고. 그냥 배 위에서 저는 사실 저는 생전 처음 이렇게 일으실 때 상황을 처음 맞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게 상당히 농이에요. 어떻게 상전해서 항상 위에서 직접 시켜먹을 텐데 누가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라지오는 진짜 이렇게 놀아야겠어. 이게 얼마일까? 그럼 내가 하나 사줄게. 널 위해서. 그래? 그럼 나 사줄게 빌렸어야 돼. 거기야. 아! 너 안 빌려줄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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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는 두 Samuel The Wir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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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어느rain 윓이 이케 orden finde